북루우가 말했다! 오! 오! 그녀는 북루우가 말했다! 너는 뭐래? 너는 그걸 말할 처지는 안되는데 성우는 엘레인 던이 도와주신 7개의 대상이다 엘레인을 알고 계시나요? 잘 들어보세요 그쵸? 야, 원피스에서는 해골, 여기서는 올빼미 와, 문지기를 관리하는 자 올빼미가 야, 대단하네요 이미 날려버린거 아닌가? 존나게 때렸잖아요 야, 죽은 자들은 전부 다 방법이 없네요 그쵸? 그쵸? 올빼미가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? 예, 그 불길한 영혼을 잡는 방법을 어딨는지도 그쵸? 그쵸? 여전히 이마와시기 어두운 영혼을 매일 용돈이 그녀가 이마와시기 영혼을 영혼을 정로 잊어버린 지금 자, 이 영혼은 이 영혼은 이 영혼으로 무리하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 지구에 살아나는 그거랑 같은 현상이네 자, 이마와시기 타마시위라는 걸 죽으면 좋겠지? 그정도 그렇지만,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다. 이마와시기 타마시위란, 시아노 미야코의 최신 바입니다. 일반적인 수단은, 도착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. 저에게는, 우리의 3개의 사이키가 필요합니다. 3개의 사이키? 제기? 저걸 제기라고 읽는게 맞나 모르겠네요. 오, 한개! 개또! 감사합니다. 뭐야? 어... 이거를 앞으로 두개 더 모으면 되는거죠. 안보여, 목걸이 어딨어. 아아, 방금 보였어요, 순간적으로. 그 장소에서, 도착하는 곳에, 다른 가이툴에 있는지. 그 장소는, 모르는다. 내가, 너는 잘 모르는거야. 그 통괄, 그 관리하는 자, 맞아? 무책인인, 아니. 무책인인지알네가. 어 가자 그럼 원피스를 찾아서 부룩 너도 같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 전부 다 우리한테 맡겨요 뭐 하자는 거냐 지금 그걸 개그라고 하는 거냐 자 아무튼 메인 퀘 또 깼구요 지금쯤 또 예 뉴 퀘스트 또 서브 퀘가 열렸네요 그럼 저장을 일단 먼저 하고 아니 그 전에 뉴 라고 되어있는 것은 무조건 들어가 봐야죠 리오네스 학원 제복? 아니 학원 제복이요 완전 정장인데 오 괜찮네 사줘 엄마 나 이거 사줘 다 사 와우 제일 괜찮아 이거는 잠옷 이거 일단은 여기에 다 괜찮네요 괜찮아 포크도 귀엽구요 전부 다 입힐게요 야 드디어 그걸 벗을 때가 됐나? 어 진격의 거인? 그때 진격의 메리오다스 깼던 거 드디어 바꾸네요 이거는 벗기고 자 리본도 벗겨 다 벗겨 상관없는 거 다 벗겨 잠수복 벗어 이제 벗을 때 됐다 와 이게 더 괜찮아 이게 더 좋아 후우 다 됐네요 어? 또 뭔가 생겼어요? 블러우를 맞추면 적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? 나니? 반존중 스킬 생겼어 또 오 됩니다 됩니다 와우 트레저 스너치 이야 아니 이것도 반존중이야 뭐야 이게 아니 반존중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아 근데 재료가 하나도 없네 아 엘레인을 구하라 음 참 엘레인을 엘레인이 관련된 퀘가 너무 많아 그래서 킹이랑 반을 계속 하게 되네요 아 반은 너무 자조했나? 멋졌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판부터는 다른 캐들 위주로 할게요 음 아무리 많아봤자 뭐 걱정이 없죠 우리한테는 예 아츠 플러스 쓰리 그게 있습니다 그냥 싸그리 다 덤벼라 어? 엘레인 또 왔네요 아 역시 전부다 서브쾌가 다 이어져요 시리즈가 다 이어지네 불사신이지롱 예 이 엘레인은 인격이 다르죠 예 완전히 다른 애라서 불사신인지 몰라요 얘 바본가? 불사신이라니까 아무리 잡아봤자 의미가 없다고 이상하네 가자 이번엔 니가 덤벼 그냥 딸이네들 자꾸 시키지 말고 헤헤 엘레인아 그렇지 않나요? 빨리 결창을 내야죠 언제까지 시간 끌거야 뭐요? 아 회상이네요 저런? 아 이거는 원작에서 나오죠 아 여기 샘을 지키기 위해서 날려보내가지고 절벽 밑으로 떨궜죠 가자고 엘레인을 구하라 걔가 니 사정이가 아 알았어? 아 알았다고 했죠 원작에서 아 맞네 아 아 본격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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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벤트가 진짜 빠르네요. 이야 서유기의 선호공이랑 뺨상 치는데 몇십배가 아니라 거의 뭐 백배 이상 아닌가요? 어디서 땡깡을 부려 있느니? 지금 얘가 우리 적이죠? 빨리 갑시다. 가서 엘렌을 떼치 떼치 해줘야겠다. 뭐 취권같은거 보여줄거 아니면 마시지마라. 디안네가 중간에서 나오니까 정말 커보이네요. 원래 크긴 하지만 예헤에헤. 이거 싸우다가 다음가면 이벤트 나오고 또 싸우다가 다음가면 이벤트 나오고 이런식이네요. 엘렌이 여기있는거 자체가 요정왕때문이자 킹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정왕을 하면 안돼요 직업이 안좋아 직업을 너무 잘못 선택했어 도박이네요 도박 뭐하는 경기야? 삼가자도 굴러간다니 그래 이제 회상 좀 그만해 빨리 끝내죠 제대로 하라고 제대로 아 요것은 아 낯뜨거운 대사 원작에 나왔던 대사 여러분은 지금 떴다 오글거림 100%와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글거리는거 책임지지 않아요. 야 근데 결국은 그렇게 못했잖아요. 자 왔네요 이제 왔어 와 참 회상 많았다 방에는 니가있지 우리가있냐 오 엘렌과 싸우나요 좋네 그럼 바로 빼앗아 주겠다 아 뭐야 아니 엘렌이랑 싸우는줄 알았다 이게 뭐야 바꾸고 아니 근데 얘랑 싸워봤자 또 엘렌이 도망갈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원상복구 뭐하자는 거야 으오오오오 각성 으악 무한 복교신과 또 갑니다 타노시나 뭐야 뭐지 존나 자연스럽게 빠져나간다 아주 자연스러웠어 간다 아 맞아 킹으로 쓸걸 반필사기를 너무 많이 봤죠 데미지는 아 3분의 1정도 얼마 데미지가 이래요 자 어설트를 깝시다 데미지 레이트 150%까지 올려 에잇 자 한번 더 바꾸면 150%죠 아 근데 이게 정말 안좋은게 어 데미지 레이트가 150%가 된 다음에 너무 빨리 바뀌어요 게이지가 그게 좀 안좋아 가디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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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아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이대로 가죠 가디언 어허 와 막았는데 이 정도라구요 막지 말고 회피를 해야겠어 아이야 조심해야돼 자 석화가 풀릴때쯤에 이렇게 자 상황을 살펴보다가 자 때려봐 지금이다 야잇 오 오 오 자자 자 석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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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 석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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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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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좀 와 안걸려 안걸려 미치겠네 어 걸렸어요 지금이다 이렇게 걸리고 밤블레인 밤블레인 북두시검 밤블레인 자 끝났네요 밤블레인 밤블레인 아 기니민 밤블레인